시청자 여러분, 3일에 잘 보내셨습니까? 이델리 신문과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이델리의 중요한 뉴스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요즘 캐즈미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이 상황에서 LG 앤솔이 현금 확보에 총재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올 1분기에 LG 앤솔이 실적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75% 영업이 급감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배터리 쪽에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버는 돈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자금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 기존에 주던 보조금까지 더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니까 좀 더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앤솔이 찾은 방법은 미국 정부에서 받은 ANPC, 세액공제 보조금이죠. 이거를 모두 매각하겠다라는 건데요. 총액이 대략 한 6,700억 종이 좀 넘는데 이 부분을 이미 받은 게 있고 이미 받은 건 대부분 매각을 한 상태고요. 하반기에 받을 것까지 다 매각을 하겠다. 이게 LG 앤솔의 지금 현금화 전략입니다. 올 1분기에 3천억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던 SK온도 역시 이 보조금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그룹 내 유난류 계열사죠. SKN무브와 합병을 한 다음에 상장을 하는 것까지. 이걸 통해서 자금 확반응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되는 캐짐이 몇 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TV나 세탁기 같은 경우는 대중화까지 40년이 걸렸고요. 전기차가 지금 나온 지 15년 정도 지난 상황을 보면 앞으로 2, 3년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가 핵심 관건이 되지 않겠냐. 앞으로 시장의 관심도 충전 인프라 구축 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태훈 회장 얘기 좀 해볼까요? 최태훈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SKNX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기도 합니다. 최태훈 회장의 얘기는 반도체 미세화에 한계가 있다, 라인 증설의 숙제다 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를 요청을 한 건데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이 각국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왜 보조금을, 정작 우리는 왜 보조금을 주지 않느냐. 사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TSMC가 2026년에,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1.6나노까지 지금 초미세화의 공정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좀 끌어올리겠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좀 버겁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한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도 우리가 경쟁력이 이미 높은 분야는 세제나 세제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을 하겠다. 대신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소부장, 즉 소재부품 장비 쪽이라든가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 즉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긴 줄 텐데 일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계와 조금 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좀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현재 글로벌 업계가 계속해서 미국 솔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투자를 등하시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결국 업계 입장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투자 부분에서 조금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화답을 내놓을지,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업계 얘기 좀 해볼까요? 하반기에 올레드가 살아난다. 삼성, LG 디스플레이 반등 책이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분기는 디스플레이 업계한테 상당히 처참한 그런 실적을 내놓았던 시기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삼성 같은 경우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줄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만화 4,600억, 근 4,700억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좀 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애플에 올레디를 납품을 하는데 애플의 아이폰 15가 워낙 잘 안 팔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거의 20% 가까이 판매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현재 시간으로 7일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이 나오는데 여기에 AI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AI의 어떤 정책에 일단은 어떤 식음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 이게 잘 된다고 그러면 판매가 살아날 수 있는데 여기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들어가고요. 또 가을에 9월에는 애플의 아이폰 16이 나오고 또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삼성의 폴더블 폰도 신제품이 나옵니다. 여기에 둘 다 이제 두 회사의 OLED 패널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런 제품들이 AI 기능을 탑재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되면 결국은 판매가 늘어날 것이오. 그러게 되면 당연히 이 두 회사가 납품하는 올레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건은 역시 이제 AI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시장에 기대할 만큼 충족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올 1월에 삼성의 갤럭시 20처럼 신제품처럼 얼마나 화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시장 얘기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강달러에도 외국인들이 밀물이다. 수출주수로 담았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빠져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외국인들 그럼 최근에 고환율 상황이 올들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델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을 계속 사고 있고요. 순매수를 좀 넉 달째 하고 있고요. 순매수 규모도 18조 원에 좀 달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과 달리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살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수출주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높을 경우 고환율 수혜주로 수출주들 얘기 저도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실제 외국인들이 수출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고환율 수혜주에 대해서 쓸어 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 1년 내내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2주간의 외국인 순매수 성목만 살펴보더라도 1위가 현대차, 2위가 기아, 4위가 방산업체제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6위는 요즘에는 잘 나가죠. 전력기기 업체인 HD 현대 일렉트론이었습니다. 일렉트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고환율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분야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외국인들은 특히 그중에서 수출주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과 다른 어떤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건 역발상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